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대 도의회 임기 3년차 사실 안팎으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도의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지난 1년간의 홍준표 도정 또 16개 피감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을까 지켜봤는데요. 결과는 글쎄요. 오늘 저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감시 리스트는 2016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점수는 입니다. 제목에 맞게 점수 몇 점 주실 건지 제가 여쭤볼 건데요. 이때까지 여쭤보면 항상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수우미안가 한번 해보죠. 천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점수는 저는 한 육십 점 정도 한 미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처럼 일곱 내지 아홉 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자료 요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질문서 만들어야 되고 또. 도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되고 정말 혼자서 바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무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몇몇 위원이겠지만 열심히 하는 위원들은 또 열심히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육십 점 정도? 이 정도? 학점을 따지면 십 플러스 정도는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계셨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되요.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감사를 보다가 중간에 불씨의 사고로 감사가 중단됐거든요. 시험으로 치자면 시험보다 갑자기 불씨로 시험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는 성적표가 없죠. 저는 그냥 가져가. F입니다. F. 지금 김주수 의원님 말씀하신 건 나중에 또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사태에 대해서요. 기자님은 항상 채점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저는 제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점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가요? 네.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일단 우리 경상남도 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는. 너무 없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너무나 전국 현안이 블랙홀이다 보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사안들을 뉴스로도 다루기도 했어요. 그래도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블랙홀이 이렇게 전국 현안을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분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죠. 저는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급식에 관련된 논쟁이 좀 줄어들었고 이번에 도의회가 홍지사 불출석 이후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벼른다는 그런 의미의 언론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이번에 행정감사였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청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등 16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행적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로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기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핵심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그 보통 국회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런 기사들 많이 볼 수 있죠. 국감 스타 눈에 띄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분이 좀 눈에 띄었다. 이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문정 때문에 관련해서 즉 우리 도민들의 지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박변경 의원. 그렇다고 우리 도내 영어유치원 교습노 격차가. 최대 4배 이상 이른다. 그래서 교육감이 즉각적인 조정권 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우리 하성영 의원. 또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싱크홀 땜질성 처방을 질타한 우리 강민국 의원 정도 저가 볼 때는 아낚시 낚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농양수산위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특정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농양수산위에서 우리 통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요트 사업. 실제 내실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는 거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민 후계자 회관 있죠. 그 어민 후계자 회관을 사실 경상남도가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경상남도 자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라든지 굉장히 상임위에서 특정하게 누가 잘했다기보다 골고루 상임위가 같이 합심해가지고 많이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희 패널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김주수 의원과 천연계 의원께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감시자들에 잘 섭외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뉴스하면서 이 두 분을 계속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하셨고.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 공무원들이 엄주를 했으면 재수한 중진계 이상을 죽여야 되는데 견척적으로 많이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박사들입니다. 이 외부 출강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3년 출장이 446건이나 됩니다. 본연의 연구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줍니다. 성과급을 주는데 경쟁기를 받은 분들이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문에다가 신분도 쏘기고 이런 중진기를 받은 사람에게도 성과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반성해야 되고 지금 이 시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다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미안한 감도 사실 있습니다. 뒤늦게 수습을 하시는 듯한 모양새로 예 비춰집니다. 김지수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 제기하셨죠? 지난번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학교에 보건교사 채용의 문제는 우리가 열외로 하더라도 보건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초중고와 유치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건 빠른 실내 해결을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학재단이 많이 있죠.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경남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분담률이. 그래서 대다수 사립학교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80%의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 한 10% 정도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한 예산, 즉 한 200억 정도를 매해 교육청에서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시정할 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 학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1년에서 3년 전에 학부모하고 같이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 예고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치밀한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획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정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책을 놓고 보면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문정댐, 일명 지리사엔댐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지면서 보도도 많이 됐고요. 논란도 컸죠? 네, 지난 7일 경남도의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하청과장이 출석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경남도, 경상남도 식수 공급 추진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요. 함양문정댐, 즉 지리사엔댐으로 알려진 거죠. 함양문정댐을 건설하면 하루 취소할 전량이 46만 톤인데 이 물과 강변여가서 61만 톤을 부산,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그런데 기존에는 지리사엔댐을 지으면 남는 물을 부산이든 울산이든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량을 공급하겠다는 걸 밝힌 거니까 도의원들도 되게 그 자리에서 놀랐었고 되게 좀 반박을 많이 했었죠. 아니 황당하셨죠. 반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논란이 이뤘는데 그 다음 날 또 도에서는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재난안전건서본부에 이제 그 이동찬 본부장이 직접 기자실로 찾아와서 해명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답변이 과장됐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지리산 때문에 그 물 전량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 울산 지역에 전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물 최대치가 이제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전량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기절 공급할 거면 지리산 때문에 안 지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 경남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한 그 경상남도 식수 그 일급수 공급방안 조감도를 보더라도 문정댐에서 그러니까 지리산 땜에서 출발한 수로가 부산 화명정수장으로 다 이어져 있고요. 그렇죠 또 문정댐은 일 단계가 아니라 이 단계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료에는 이 단계 방안에 경남 지역의 물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식수 공급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식수 판매 사업이었다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된 거잖아요. 판매가 아니고 그냥 무료 제공이죠 무상 제공 무상 제공 무상 제공이군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토부는 지금 그 지리산 댐에 대해서 식수 때문에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홍수 조절형 댐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가 완료가 됐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는 국토부와 협의된. 그래서 실현 가능한 댐 정책을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리산 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질문도 오가고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도의 다른 핵심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관해서는 완전 수박 거탈킷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일단은 핵이 초기에 시작할 때 홍 지사가 의회에서 도의원을 질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본회의 불출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도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팽배했었는데 그런 배경을 비춰봤을 때 결과를 보면 좀 벼렀다고 보기에는 용두삼위이지 않는가. 칼끝이 날카롭지 못했죠. 또 게다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중단되는 파행도 겪었고요. 좀 할 얘기를 좀 다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평가도 나오죠. 네. 그 도의회 교육위원회 파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리 먼저 해볼까요? 지난 14일에 교육위원회에서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박종원 교육감에 최근에 친인척 측근 이렇게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리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박 교육감이 그날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는데요. 결국 이제 거수투표로 감사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여기서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김지수 의원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거수투표할 때 반대표던 시지셨다고. 상임위의 회의, 예를 들면 행정감사를 포함한 상임위 회의라든지 아니면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단체장이 오지 않죠. 통상 부단체장이 오셔서 회의 전반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교육감을 출석 요구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통상 원래 오던 거를 안 오던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출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지금 출석을 하라고 요구한 날짜가 월요일인데 이 통보를 목요일 오후에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요일 오후에 통보해서 월요일날 당장 나오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부득불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려도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도 맞지 않게 지금 감사를 중지, 연장할 수도 없는데 그냥 중지해버리면 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를 저희가 책임을 반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주원 교육감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끝까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는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 투표를 한 거죠. 네. 제가 우리 김지수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원 교육감을 출석한 복적 자체가 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측근 비리 아닙니까 나쁜 비리. 이런 거를 박종원 교육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연루된 분들이 뭐 사촌 이종 사촌 동생 애 사촌 동생 그다음에 자기 재정 담당하신 분 아주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박종원 교육감이 그날에 출석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동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거기서 파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저는 있었으리라 분명히 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도 그동안 준비한 내용 질의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같이 정치적인 발언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도정 질문을 하셔도 되고 5분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연의 고위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윤의 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논의되지 못한 많은 사안들이 있었죠. 단체장의 불출석으로 인한 파행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감시자들 논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도에서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개선이 안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공기관 정보 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유권 해석을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받아라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미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정확하게 내린 게 2007년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집행기관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거부할 수 있는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뭐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를 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의회에서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응당. 이 행정부는 당연히 자료 요구를 제출해 줘야 되는 당연한 거죠. 왜 우리 최순실 게이트가. 생겼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개의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자료 공개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감 기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도민의 알 권리고 시민의 알 권로 당연한 권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 전반적인 거 국회에서 좀 법 개정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제재 이런 것들 이거 아니면 앞으로 발전적인 도전 국정운영 이거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남기고 있는 도의회 조언에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정리 중에서 도전 질문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심의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반성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감시자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장은시의 편법 예산 편성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예산의 편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고 또 낭비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나름대로 꼼꼼히 한 번 챙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출석이라든지 박주원 교육감의 출석 이것은 강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기관이나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안 특별위원회 기관에 호통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카로운 질의와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만이 저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지사도 교육감도 심지어 도 공무원도 의회를 행정사무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상황은 분명 도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2016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점수는 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대표 감시자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